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8년 9월 시행 소방복교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화재해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지금 보면 핵폐기물하고 핵폐기물은 항상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다니는 거죠 가끔 이 문제가 나오죠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되는 거 우리 해설에 보면 그만큼이 나와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저도 관리사 공부하고 할 때 이걸 다 외우느라고 아주 골치 아팠어요 잘 안 외워지고 또 이게 뭐 연관성이 정확히 딱딱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걸 면제한다 이게 정확히 떨어지면 괜찮은데 잘 맞아떨어지지도 않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암기 여기가 상당히 골치 앞두라는 거죠 어쨌거나 문제에 나온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처리시설 얘네는 송살이죠 송살 연결정수관 연결살수 암비 문제에 나오는 것만 암기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통으로 예우는 것 자체가 기사시험하면서 낭비죠 기사시험 공부하면서 42번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소방대원에게 실시해야 될 교육훈련 횟수 기간의 기준 교육은 횟수 2년마다 한 번씩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간은 2주 이상 교육을 합니다 화재훈련에 기본훈련에 보면 화재진압훈련이 있고 소방관들 기본적으로 이 훈련은 누가 해요 공무용이 하죠 공무용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이분들이 같이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훈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화재진압훈련이 있고 화재진압훈련 그리고 인명구조훈련 세 번째가 응급처치훈련 가끔 나오죠 이것도 그리고 인명대피훈련 자 이거 4개는 이분들 세 가지 공무원 의무소방대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이게 훈련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현장지휴훈련이 있어요 지휴훈련은 아무래도 높은 분들이 하는 거죠 높은 분들 소방위 이상 간부급들이 하는 훈련이 현장지휴훈련입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죠 소방대원의 종류 소방대원은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 의용소방대원이 있다 그리고 이 소방대원들은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은 어떤 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인명대피훈련 이런 훈련을 하고 이분들이 아닌 거 가끔 아닌 것은 하고 나오죠 현장지휴훈련은 높은 분들이 한다는 거 4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5개 탱크 저장소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 방유제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턱이 이렇게 있는 거죠 턱이라고 보다는 벽이죠 담 담이 있고 여기에 이제 탱크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설치했으면 이 방유제의 높이는 얼마로 하느냐 높이는 0.5에서 3 그리고 이 방유제의 면적 면적이 있겠죠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너버가 있어요 이 방유제의 방유제가 방유제의 최적이라고 해야죠 최적 최적은 이 최대 탱크 하나가 있을 때는 하나 하나 이상 있을 때는 최고 큰 거 최고 큰 탱크 용량의 110% 부위의 110% 이런 것들이 대충 있죠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고 한번 봅니다 1번 방유제의 높이는 0.5에서 3m 0.5에서 3이죠 2번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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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로 해야 됩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두 개 이상일 때는 둘 중에 큰 거의 110% 4번 방유제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감마기 뚝 안팎에는 방유제 내의 출입이 가능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류를 50m마다 둔다 그렇죠 이 안에 내가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해야 되죠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다리가 있어야 되죠 사다리를 몇 m마다 50m마다 하나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기본적으로 이건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44번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특별관리물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특별관리시설물을 어디에다가 여기에 화재가 났을 때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파급효과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파급에 의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상물들을 지정하는 게 이 부분이죠 특별관리시설물 그리고 얘네는 대부분 다 큰 거예요 상당히 큰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점포가 500개 이상이죠 500개 이상 암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해설을 보면 다 읽어보십시오 공항, 철도, 도시철도, 항만,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화재로 소실되면 다시 복구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건 정하는 거고 대부분 다 큰 겁니다 전력용 통신구 및 전력구 이런 것들을 한번 정전이 되거나 통신이 마비가 되면 혼란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45번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역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역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되는 자 소방역 소방하는데 힘이죠 힘 소방차도 있어야 되고 소방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를 해요 돈 쓰는 것은 다 시도지사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시행하는 겁니다 물론 사용은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 하죠 46번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상정 방법으로 틀린 것을 나고 물었어요 수용인원의 산정 어떠한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몇 명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침대가 있을 때는 침대는 더블침대 더블침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블침대는 두 명이자니까 일단 두 명이에요 침대가 더블침대가 있으면 두 명이고 거기에다가 종사자 수를 플러스하는 거죠 합한 수 뭐 이렇게 되고요 2번 침대가 없는 경우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 기본은 한 사람당 3제곱미터를 가발하는 겁니다 3제곱미터 어떻게 돼요? 내가 누웠다고 하면 여기 1m 주고 여기 3m 주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에다가 3으로 나누면 그게 사람 수가 되는 거죠 강의실, 강의실은 촘촘하게 사람이 앉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1.9제곱미터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4번 문화 및 지폐설 문화 지폐설은 약간 활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여유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을 4.6m로 줍니다 4.6m 4번이 틀렸죠 답은 4번 47번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수방대상물의 기준 방염을 하기 위한 방염, 방염대상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방염대상물, 건축물이 욱내에 있는 시설로써 종교시설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방염해야 돼요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은 당연히 방염해야죠 그런데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아파트도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법은 어쨌든 아파트는 제외해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하고요 노유자 시설도 노유아 시설 화재가 나면 노유자들은 대부분 피난하기가 어려워서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죠 방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방염대상물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대상 물품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두께가 2m 미만인 벽지류 방염해야죠 방염을 해야 됩니다 두께가 2m 이하인 미만인 벽지류 2m 미만인 건 벽지류는 방염을 해야 돼요 어떤 벽지예요 실크벽지 같은 건 방염을 해야 돼요 종이벽지는 2m 미만인 건 안 해도 돼요 그럼 2m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2m 이상은 방염 안 해도 되죠 어이가 없는 거죠 방염을 안 하는 대신에 불현, 줌불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한 거예요 불현, 줌불현으로 안 하는 2m 미만인 것들은 방염을 하는 거고 그 중에 종이는 그냥 면제시켜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쭉 한번 다 읽어서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3번, 4번 다 방염 성능 기준까지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48번, 소방기본법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아닌 것은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불장당, 무닥불 불장당하는 사람들 불장당하다 걸리면 200만원의 벌금이죠 200만원 200만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좀 그래요 하여튼 200만원의 벌금을 받는 겁니다 2번, 소화활동 조사 명령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소방관이 출동을 해가지고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 무조건 얼마예요 5년 5천만원이죠 제일 큰 거예요 기본법에서 제일 큰 거 5년 5천만원 소방관의 무슨 행위를 방해한 자예요 이거는 당연히 5년 5천만원이고요 3번, 정당한 사용 없이 소방용수 시설 소방용수 시설을 가가지고 자기가 물을 퍼다가 뭐 집에다 쓰던지 그러면 얼마 이것도 당연히 5년 5천만원이네요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소방관이 불이 나가지고 차를 쭉 몰고 가서 소방용수를 떠올라고 갔다가 호수를 딱 들이댔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떻게 읽고요 이거 완전히 소방관의 무슨 행위를 방해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5년 5백만원이 됩니다 4번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방관의 어떤 행위를 방해한 거죠 다 5년 5백만원 아니 5년 5천만원 답은 1번이 되겠죠 49번 화재해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 중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일단 병원이 들어가면 100% 100% 의료시설입니다 그리고 진료하고 의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거의 의료시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그중에 의료나 진료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 복지가 들어가거나 플러스 노인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간다 이건 100% 뭘로 들어가요 노유자로 들어갑니다 노유자 노유자가 더 앞서요 이게 여기에 노인하고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의료가 의료나 진료가 들어가 있더라도 노유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의료만 들어가면 의료시설이에요 일단 요양병원 병원이 들어갔으니까 100% 의료시설이죠 한방병원 병원 들어갔죠 마약 진료소 진료가 들어갔으니까 의료시설이에요 4번 노인 의료 복지시설 의료가 들어갔는데 노인도 들어가고 복지로 들어가고 다 들어갔죠 이건 뭐예요 노유자시설입니다 50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임시 소방시설 중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 간이 소화장치 임시 소방시설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방시설이 완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화재는 자주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이런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얘도 제외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처음에는 이걸 무턱대고 설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이씨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설치하라고 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니까 법이 나왔죠 법이 다시 뭘로 대형 소화기 6개를 25m 이내에 작업하는 데에서 25m 이내에 대형 소화기 6개를 설치하면 얘를 면제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간이 소화장치는 뭐냐 이러한 패키지에 수조가 있고 여기에 펌프를 달은 거죠 달아가지고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옥래 소화전처럼 쏘는 거예요 근데 옥래 소화전은 큰 거고 얘는 말 그대로 간이잖아 옥래 소화전은 큐가 몇이에요 옥래는 130lpm이죠 얘는 그 반 얼마 그 반이면 얼마예요 65lpm이죠 65lpm 짜리 큐는 65lpm이고 그리고 방사피는 똑같이 0.1메가파스칼을 확보해라 라는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데에다가 배치를 해라 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은 어떤 작업 뭐 용접이나 이런 것들 불꽃이 튀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하는 데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그 기준 일단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대상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3000제곱미터고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 무창층하고 4층 이상층 이게 어디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스프링클러의 대상 중에서 작은 대상들 스프링클러의 작은 대상들 중에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1,2,3층은 면제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작은 건축물들은 그래요 하고 또 뭐가 있어요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건 뭐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를 합니다 51번 화재해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작동기능 점검 하고서 얼마만에 소방시설에게 제출을 해요 다 똑같죠 30일 안에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도 당연히 30일 안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겠죠 52번 화재해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어디에 고 지 복 판 도수많죠 이거 고층건축물 고층은 11층 이상을 고층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가 지하가는 지하상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복합건축물 5층 5천 얘네들은 다 얘네들로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분양돼가지고 딱 다 주인이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주인이 여럿이다 보니까 사공이 많죠 사공이 많아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다들 합쳐서 운영회를 운영회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안전관리자 한 명 두는 거 그런 뇌를 내게 하고 있는 거죠 암기를 하는 거죠 11층 53번 피난시설 방화구액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한 행위로서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 참 문제에 난감하죠 이런 문제는 난감합니다 그냥 예우는 거죠 이거 뭐 틀리라고 주는 건데 뭐 한 번 기초리 됐으면 그냥 문제 답을 예우는 거죠 예우는 거예요 54번 소방시설 공사법령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 성능위주 설계에는 일반 우리가 그 이하의 것들은 다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건축물이 상당히 복합화되고 크기도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해라 하는 게 성능위주 설계죠 그 성능위주 설계의 대상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면적은 20만 제곱미터예요 20만은 아파트는 제외한 20만 높이는 높이 100메다 이상이거나 또는 지하층 포함 30층이죠 이것도 아파트는 제외되고 그리고 공항시설이나 공항항만 이런 데는 3만 그리고 극장은 영화상에 한 10개 이렇게 돼 있는 거 어느 정도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틀린 거 연면적 만 이상 의 특정 소방대상물 이거 뭐예요 10만 10만이 아니라 이건 20만이죠 2번이 틀린 거죠 55번 소방기본면명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관리기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에 소방대상물의 위구설에 대한 특별조사 화재경계지구 특별조사 연일회 또 교육훈련 연일회 그럼 갈 때 특별조사 할 때 통보해줘야죠 통보 언제 가겠다 이것도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보 7일 전 교육훈련을 해야 되겠다 통보해줘야 되겠죠 10일 전 특별조사 하라고 통보가 왔어 제가 안전관리자예요 통보가 다음달 20일날 7일 전이니까 7일 전이니까 7일 전에 하여튼 통보가 왔어요 며칠에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아픈데 연기 좀 해주세요 그러려면 연기 신청은 3일 전 확정된 날짜의 3일 전에 연기 좀 해달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 나오니까 기억을 해둡니다 56번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용접 용단 작업장에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에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반경은 다 5미터 이내에 소화기 설치하라고 하고 있죠 5미터 이내입니다 57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의 5개에 있는 위험물탱크 탱크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5개 탱크 저장소하고 제조소의 5개에 있는 탱크 이거 틀린 겁니다 틀린 건데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같은 건데 왜 이러나 이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 5개 탱크 저장소가 있죠 지우다 보니까 지워버렸네 5개 탱크 저장소 아까 했던 이거 방위제 있고 여기에 탱크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예 방위제 용적 어떻게 구하여 방위제 용적은 최대 탱크의 110%죠 이건 어디 5개 탱크 저장소에요 5개 탱크 저장소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나온 건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나온 건 위험물 제조소의 5개에 있는 위험물 지급 탱크라고 돼 있죠 얘는 저장소고 얘는 제조소에요 제조소에 부설된 탱크 제조소가 뭐 이렇게 있고 얘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5개에 부설된 탱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탱크가 이렇게 있고 뭐 제공감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탱크의 50% 플러스 그 밖의 탱크 그 탱크의 10% 이거를 도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 방위제 용적이 방위제 용적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위험물 탱크 용량이 103제곱미터 및 180 얘가 100이고 얘가 180에요 그럼 최대 탱크의 50% 0.5 플러스 100 곱하기 0.1 이렇게 하면 얘가 90인가요 90 플러스 10 100이 되네요 100 답은 100이 됩니다 자 이거 정확히 문제를 보고서 이게 지금 5개 탱크 저장소를 물어보고 있는건지 지금 제조소의 5개에 있는 탱크를 물어보고 있는건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상당히 헷갈려요 58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의 대상 제조소의 기준 중 틀린 것은 정기점검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은 우리가 외웠던 예방기준 예방 예방 예방기준 정하는 것들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거죠 예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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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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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거는 지 2개 정도만 더 플러스 해주면 된다 이거죠 제조소 취급소 옥외저장소 옥내조장소 옥외 탱크저장소 안반 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하탱크 그리고 이동탱크 여러개 있죠 숫자 지정수량 10 100 150 200 까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위험물에 가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가끔 한 번씩 나오죠 여기까지는 예방규정 여기는 지금 정기점사 정기검사의 대상이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저장소 옥외 탱크는 200배죠 200배 4번이 틀렸죠 5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소환안의도 1의 옥외 탱크저장소 유학만을 취급하는 거 유학만을 취급할 때는 언제나 불분모예요 언제나 불분모 60번 소방시설 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 중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것이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라고 물었어요 문제가 애매한 거죠 착공신고는 4가지 지금 보기에 있는 4가지 다 착공신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덜 떨어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수 재 펌이 있죠 수신반 제어반 펌프 얘네는 지금 이런 경우에 착공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착공신고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재현설비 재현구역 당연히 착공신고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이 되는 이유는 그 위에 있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재현설비 재현구역은 신축 개축 제축 대수선 신설보 할 때 그때 착공 대상이라는 거예요 참 참 문제 이러고 싶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가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착공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다 같이 착공신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면 헷갈리죠 사람들이 상당히 헷갈리죠 진화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면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착공신고를 안 할 수 있는 애들이 얘네가 있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답은 어쨌거나 외워야죠 4번입니다 4번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 9월 시행 소방법규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소